구독해도 되요 오늘은 아이클레이를 이용해서 액체괴물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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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클레이하고 물풀 물풀 그 다음에 소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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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 수 있는 숟가락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래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준비하자 불은 이렇게 따뜻하게 저거 손으로 마시고 숟가락으로 넣어야 돼 이제 나올 때까지 너가 향치 진짜 물풀 물 넣어보자 물 넣어보자 잔뜩 잔뜩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자아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늘었습니다 늘어납니다 신납니다 떨어져!! 너 안 돼... ㄱ 저.. 멸치겨나았다 으아 떨어져 여기있어 땅 페이트 이야 이거 rehearsing 자 자 이야 다진마다 ketop 통곡 공이야 공 콩콩콩콩 공 만들었네 뿅 길쭉하게 늘어나고 길쭉하게 신기하지? 이렇게 떨어져 보러코스융이다 하하하 코스융 하하하 좋았다 나는 붙였는데 붙였어 하하하 하하하 콩불 하하하 콩불 콩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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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하하 하하하 응 하하하 하하하 난 어떤 친구여 여기 안 닿게 해야돼? 여기 봐 여기봐봐 무게해진다 여기도 올려놓고 흘러내리면 가우? 두가지인데 작아졌네 작아졌어? 내꺼야 이거 니꺼야? 응 으아악 됐다!!! 이게 또 부르는데 또? 네 우와 파란색 늘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요 즐겁게 아빠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시원해요 안 되지마 좋다네요 세게 땡기면 끊어지네 어? 나도 끊었는데 빨리 땡기니까 끊어져 그지 어 끊어졌어 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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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당기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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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나요 네 계속 계속 늘어나요 빨리 당기면 응 끊어져요 끊어져요 딱 끊어져요 짠짠짠 천천히 늘어나요 변하나요 어잉 또잉 다음에 이렇게 빼앗을거야 네 바라코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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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